반갈돌료료를 수상하고 아, 나 원래 좀 별로야 아, 진짜 별로다 아니 대사해 기사에 부르려고 했다. 고맙다. 올 거에요. 나가시면 되세요. 진짜? 이렇게 종료놨네. 왜 나인 거 알아? 내 옆방에 동의 검사가 있는데. 신문이 나왔어요. 제보가 됐어.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이라고 하기 했는데. 진짜 크게 나왔어. 아 일면장신기잖아. 네 뭐.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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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당동 재개발. 와장동랑 사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거를 찹니다. 주지 마세요. 여기 있으면. 다시 먹겠습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다시 먹겠습니다. 신문은 그렇게 특징을 해도. 그래서 딱. 어디에 있어서 안 닦고. 이거를. 이거를. 정신이가 있다는 거를. 안 닦고 봐야 해. 안 닦고 봐야 해. 그. 그거는 좀 뉘앙스가. 중국집에서는 이제. 그 구하기가. 어쨌든 정신이 온다는 거. 모르는 상태에서. 놀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리액션을. 이제 정신이 온다는 거. 알고 와서. 잘 지냈냐. 해보고 오면. 최봉이 또. 우리.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정신이가 이거 오면. 진짜 난리 칠 거라고. 저거는 지금. 얼른 적. 얼른 적. 얼른 적 아니야. 아아. 다. 이 한자가. 미쳤어. 미쳤다고 우리는 따라 나간다. 네. 같이 나가는 거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마셔볼게. 어, 축하한다. 어, 축하한다 하고. 여기서 이제. 나한테 도전해, 이호가 뭔데? 나한테 도전해, 이호가 뭔데? 끝이야, 죽겠어, 정말. 하고 간다. 간다. 타르니까. 너무 멀지는 말 거 같아. 사리. 압션. 깡패 새끼야. 이러려고 납피해서 이사까지 갔냐? 왜, 제가 기분이 빙졌을냐고 봤겠는지? 잘 지냈어? 야, 이 깡패 새끼야. 이러려고 나 피해서 이사까지 갔냐? 야, 능신아! 나 피해서 한 번에 가야겠지? 야, 다 돼가! 에이홉! 야, 이 아홉! 에이홉! 베이홉! 에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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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홉! 러타야 빼고 밥 먹으러 가세요 ㅎㅎㅎ ㅋㅋㅋㅋㅋ 생일이 아무래도 아니 그게 다음 아니야 말씀 아니야 아니지 않아? 알겠어 오케이 아닌나? 틀렸어 고맙다 아니 아니 잠시만 뽀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연결이 내가 되게 잘못했어 첫 번째 뽀뽀하고 그리고 뭐냐 닦아주고 그걸 나 그냥 헷갈렸어 아니야 오빠가 마실 거야 맞아 근데 이제 바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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